재석이 얼굴에 뿌려주게 해줘라! 아까 입었던 옷이 저 안에 조끼가 돼있을 텐데 아 근데 옷이 조끼도 있어요 넥타이와 조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? 넥타이와 조끼는 없는데 6개야! 그래! 6개, 6개! 오케이, 우리 동아리! 야, 조은아 꼭 좀 이겨줘, 부탁이야 야, 저 얼굴에 뿌리게 해줘라 야, 꼭 이겨서 네 얼굴에 무드가 많을 거야, 지금 네 얼굴에 진혁의 복수를 해주겠다 호각 소리가 나면 바로 들어가서 잠깐만요,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준비, 시작! 좋아 됐다, 됐다, 됐다! 시작! 다 벗어버려! 다 벗어! 그냥 다 벗어버려, 그냥! 그냥 다 벗어버려, 그냥! 너 왜 보고 있어? 역시! 역시, 역시 말로! 역시! 짧아서 빠르게 잘 못하고 최석이 형, 무슨 생각일까요? 재석이 형, 응? 나와, 나와, 나와! 신발. 아 됐어. 아 됐어. 다 잘 보여줘. 아니 셔츠 다 잘 보여줘. 빨리 여기에서. 빨리 빨리. 아니 우리가 이겼어.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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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. 신발 뒤에. 아 이거 잘 이겼다.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. 아 시승님. 이겼다 이겼다. 이겼다 이겼다. 이겼다 이겼다. 아 시승님. 아 시승님. 야. 아 야심해. 아 야심해. 아니 신발에 양말을 넣어놨어 누가. 아 이걸 여기다 왜 넣어놔 이거를. 아 나 이거 신발 진짜. 아 이거 신발이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야 안경 벗어요. 뭐라고요? 그럼 어디다 끊어? 이 친구가 온 거. 아 덕구에. 아 너무 오랜만이야. 그치? 내가 당신 밑에서 한 8년 지내고 있어. 이렇게 놔인데. 이렇게 놔줘. 아 열받아. 아유 이거. 아 이거 지금. 아 이게 무슨 과정. 아기 싫다. 자 이 친구가 생긴거 봐라 정말. 바라다. 정말 바라다. 아흐 형. 일반 엠씨 하는 거야. 일반 착한 착하느라고 일반 엠씨. 잠시만요. 왜. 주저 앉혀. 주저 앉혀. 주저 앉혀. 더 앉혀. 멋부리지 마 멋부리지 마. 그냥 이렇게 앉어. 내 이걸 내가 꼭 복사리라. 어떻게 복사리라. 내가 복사리라. 간다. 내가 꼭 복사리.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. 내가 꼭 복사리. 간신히 돌려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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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내가 꼭 복사자. 넌 내가 꼭 복사자. 넌 내가 꼭 복사자. 넌 내가 꼭 복사자. 자 그러면 세 번째 키 공개하겠습니다. 네. 뭡니까? 숟가락 정리되기. 금이라고 써있는 숟가락과. 은이라고 써있는 숟가락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네. 이거고요. 눈을 가립니다. 이렇게 눈 댔다가. 눈이 나오게. 그렇죠. 쉽지 않네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선수. 하나 둘 셋. 그렇지. 네. 둘 셋. 네. 둘 셋. 저 여섯잔. 여섯잔입니다. 이드. 아 제가 진짜. 우리는 그냥 두요가 간혹게 여섯 개 해. 여섯 개 가시죠. 여섯개 하려는 그냥. 여섯 잔입니다. 은혜야. 가자 은혜야. 가사 때 갔어. 은혜야. 가시네요. 은혜는 은혜는 중국 오빠요. 중국 오빠요. 은혜야 보고 싶다. 은혜야 보고 싶다. 은혜야 보고 싶다. 형수 보고 싶지? 네 한 번도 못 봐가지고. 아 나 떨려. 형수 보고 싶다. 형수 보고 싶다.